안녕하세요 미즈노 프로스태프 김세형 프로입니다. 저한테 레드란 정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컬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항상 마지막 날에 레드 팬츠를 입고 항상 플레이를 하고 그러므로서 레드가 주는 그런 강렬함이 저한테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미즈노 아이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우승했을 때 하나클래식에서 6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해서 우승할 수 있게 됐고 또 2015년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8번 아이언이 세컨샷이 들어가서 그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미즈노 아이언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보물 같은 그런 존재죠. 미즈노 ST 드라이버를 처음 딱 쳐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미즈노 아이언은 매년 매년 굉장히 발전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드라이버 만능감이나 또 폴 플라이 이런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빨리 프리드에서 쳐보고 싶어요. 네 올 시즌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